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0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92.2%의 효과를 보였는데요.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관찰 기간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효과 변동을 매주 모니터링하면서 2분기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 평가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올해 2분기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정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2분기 시황과 매출 전망치가 각각 10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보다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는 뜻인데요. 산업연구원은 2분기에는 코로나19 백신 효과 등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중고 자동차 시장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를 소비자 관점에서 풀어가고 기존의 후진적인 중고차 시장 거래 관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온라인 참여운동으로 접수한 소비자들의 의견과 중고차 피해 사례를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미얀마 사태가 더 나빠지면서 미얀마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미얀마에서 하루 생활비가 3.2달러에 못 미치는 국민이 30% 늘어나고 1년 사이에 빈곤층이 약 18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에 더해 미얀마의 국내 총생산도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 선수는 2대3으로 뒤진 5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서 솔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 경기에서 2타수 1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한 김하성의 맹활약으로 샌디에이고는 텍사스의 7대4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인 온더그라운드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는 로제의 온더그라운드 뮤직비디오가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의 유튜브 영상으로 공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제는 솔로와 그룹으로 모두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아티스트라는 점도 인정받았는데요. 기네스 월드 레코드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세운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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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